이녀멘! 로블록스! 아우, 여멘아! 어우, 여기가 우리가 새로 살 동네란다. 아주 동네가 좋지? 와, 동네가 진짜 좋아요. 와! 놀이터에 애들이 엄청 많다. 엄마, 저도 빨리 이 동네로 이사와서 저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요. 아우, 전에 살던 동네랑 다르게 좋은 동네니까 애들도 아주 많구나. 와, 진짜 너무 설레인다. 내려, 여멘아. 엄마! 여기가 우리가 새로 살 곳이란다. 야, 엄마,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아우, 우리가 이사 온 거야. 와, 제 방은 어디예요, 제 방은? 이 방은 없어. 네? 아우, 어쨌든 너무 마음에 든다. 음, 엄마, 저 그러면 이따가 놀이터에 가서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올게요. 괜찮죠? 어휴, 그래, 그래. 이게 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엣. 엄마, 저 놀이터 다녀올게요. 어휴, 그래, 그래. 우리 아들 다녀오렴. 이번에 친구들이랑 빨리 친해져야지. 빨리 동네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. 흐흐. 응? 우와, 너 강아지 정말 귀엽다. 그치? 내가 매일매일 빚질 해주고 있다고. 너도 정말 정말 멋있다. 강아지가 혓바닥이 세 개라서 어찌나 발그레스를 그렇게 빨리 앓는지 프로펠러가 따로 먹다니까. 하하하하하하. 얘들아, 안녕. 어? 처음 보는 애인데 넌 누구야? 하와유. 아, 나는 오늘 여기 동네로 처음 이사 왔는데 너네랑 친해지고 싶어서 이사 오자마자 여기로 왔어. 하하하하하하. 아주 웃기는 애네. 하하하하하하. 우리랑 친해지는 건 좋은데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바로 아하하하하하. 가고 싶어. 우리 친구들이 되려면 멋진 강아지가 있어야 돼. 맞아. 날 봐. 잘 보라고. 이 귀여운 케로베로스를 말이야. 오오오. 그리고 날 닮아서 도도하고 실크한 너 베르만. 하하.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친구는 구하기 힘들다던 음... 아주 귀여운 시바견이야. 어? 근데 니 강아지는 강아지가 아니지 않아. 늑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. 말들고 하지마! 하하하하하하.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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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! 어쨌든 우린 강아지가 없으면 같이 친구 못해. 너 멋진 강아지 있니? 음... 나는... 어... 엄마가 펫 안 사주셔서 없는데... 그래도 너네랑 친하고 싶은데... 그냥... 너네 그 강아지 팝 껴주면 안 될까? 하하하하하하... 하하하하하하... 하하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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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구나. 그럴 수 있지. 펫이 없을 수도 있고... 음... 그럼 그럼 이해해. 그럼 친구 해줄게. 아, 정말? 하하하하... 하하하하... 당연히... 강아지 팻이 있을 때 해준다는 말이었어. 하하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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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베르만? 하하하하... 저 녀석을 당장 물어보려. 하하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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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.. 쟤 때문에 흥이 다 떨어졌어. 너 때문에 흥이 다 떨어져 버렸으니까 우린 집에 갈 거야. 맞아. 그래, 그래. 야! 다시는 놀이터 열심히 하지 마. 강아지 팻을 구할 때까지 말이야. 알겠니? 하하... 많이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? 미순아? 그런가? 어, 나 약 먹을 시간 됐다. 빨리 가자. 그래. 하하하하... 하하하하... 호순이었구나. 호순, 호순. 하하하하... 호순이는 치킨이 맛있는데. 하하... 나는 왜... 팻이 없어서... 저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못한 걸까... 하하... 무시만 당하고... 구독! 하하... 엄마... 다녀왔습니다... 어이, 그래? 우리 여맨이 친구들... 재밌게 잘... 사귀고 왔니? 하하... 어? 아니요... 여... 여맨아... 다녀왔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축상이야?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? 아니... 친구들이... 저... 하... 강아지 없다고 같이 안 놀아주잖아요. 어휴... 친구들이 또 강아지 없다고 무시했구나? 그럼 엄마가 강아지 분양받으러 가자. 네? 정말요? 엄마 그럼 진짜 강아지 분양해주시는 거예요? 정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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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최고! 엄마 최고, 최고! 우리 아들... 가자... 펫샵으로... 네... 뀨... 뀨... 구독... 엄마! 우리가 드디어 펫샵에 왔어요! 아이고... 그래그래... 저기요... 아줌마... 아잇! 네, 안녕하세요! 아줌마... 우리 아들이... 아주 귀엽고... 럭셔리한... 그런 펫을 좀 가지고 싶은데... 추천 좀 받을 수 있을까요? 어머... 아드님이 정말 강아지 됐으네! 이쪽으로 오세요. 아리가또 데스까... 여기 일본 집인가요? 아 이거 펫샵인가 보다! 어 와! 와 이거 강아지예요! 엄마! 어... 어...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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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아를 했나봐요, 응아를! 그냥 똥을 싸고 있을 뿐이에요! 근데 이 도베르만이 지금 세일해서... 100만원이지만... 특별 할인가를 모시고 있어요! 얼만데요? 120만원이요! 할인을 엄청 많이 한다, 아들! 그치? 어... 그럴게요! 그럼... 그럼 엄마! 이거 사주세요, 이거! 초콜릿 강아지! 100천만... 10만... 100만... 2천만원이라구요?! 어 이거 2천만원이예요? 무슨 강아지가... 어 어 이거 무슨 강아지가 우리 집보다 비싸? 이거는... 진짜 강아지가 아니라 진짜 초콜렛으로 만들어진 강아지라서 그래요! 그니까... 그 아줌마의 말은... 초콜렛이 2천만원이다? 네, 이게 강아지가 아니라 강아지 초콜렛이에요! 굉장히 저렴하네요! 아들 잠깐 따러 와봐! 네에에에에 못 사 엄마 사주신다며 못 사 못 사 근데 엄마 품격 떨어지니까 그냥 네가 마음에 없는 걸로 하자 여기가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 해 빨리 가서 아주머니 강아지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엄마가 아우 조용히 해 안녕히 계세요 엄마 비싸고 못 사시는 거죠 빨리 가자 나는 강아지를 얻을 수 없을 거야 당일 나지 구독 하휴 외롭다 친구를 한 명도 못 사귀었네 집에 가야지 뭐 어 어 어 강아지야 너 왜 혼자 여기 있는 거야 너 설마 주인 없는 길 강아지인 건가 불쌍해 너도 나랑 같은 처지구나 너 우리 집에 같이 가지 않을래 어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나도 강아지가 생긴 거잖아 그러면은 그 놀이터 친구들이랑 나도 같이 놀 수 있는 건가 아이 강아지야 너는 정말 내 고마운 은인이야 너랑 함께해서 기뻐 빨리 우리 집에 가자 구독 자 가자 강아지야 너도 이제 친구들이 생기고 나도 이제 친구들이 생기는 거야 너도 좋지 어 얘들아 안녕 너 또 왔니 왜 왔어 또 혼나고 싶었어 아니야 아니야 나도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 정말 아휴 보여줘 어떤 종인데 응 정말 기대하라고 귀여운 일반 강아지야 내가 어제 길거리에 버려진 강아지를 내가 구해온 거야 어때 진짜 멋있다 아 그치 이제 나도 너네들이랑 놀 수 있는 거지 나도 강아지 파이 껴주는 거지 아니 도베르만 울어 이러지마 도베르만 이러지마 이러지마 진짜 너네들은 너무해 그런 일반 잡종 패스로 우리랑 같이 놀려고해? 유 크레이지? 진짜 손 넘네 진짜 웃긴 애다 야 가자 얘들아 그래. 꾸꾸는 눈빛 바라뻑. 구독. 친구들이 다 가버렸잖아. 이게 다 다 너 때문이야. 네가 일반팻이라서 친구들이 다 날 싫어하게 됐잖아. 됐어. 어차피 너는 길가가지였으니까 다시 널 버려버릴 거야. 여기 있어. 난 집에 갈 거니까. 따라오지 말라고. 이만 뱃은 필요 없어. 따라오지 말라고. 이만 뱃은 필요 없어. 뭐야 이 일반강아지? 어디가 너 또 우리한테 맞고 싶어서 온 거니? 여기를 지나가려면 절대 때발방강아지 못 지나가고 진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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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진정해봐 진정해보라고 진정해보라고 어어 저 저 녀석 뒤에 있는 저건 도yet사가 따뜻해서